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환하게 웃으시면서 대한예술인협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천아리랑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수분이시죠? 우리 은보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마도 청해 듣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도 한, 아마도 한 다시 뭘 못 잊을 거예요. 아마도 한, 아마도 한, 아마도 한, 아마도 한, 아마도 한 다시 아니, 아마도 한 장은 아니고 전 이제는 1.ages attention Burbank 우리 단 conto의 마지막 포인트에 다 겨울이면 천원 천원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다수 세우던 사람 다수 높은 사람 어떻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아마도 난 당신과 난 가슴의 미련이라며 그 깊은 불레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흔적 사랑의 그리움 아무도 살아가겠지요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흔적 사랑의 그리움 다가오는 이 겨울 천원 천원으로 도움이 줄 수 있지만 다수 세우던 사람 다수 높은 사람 어떻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아마도 난 당신과 난 가슴의 미련이라며 그 깊은 불레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흔적 사랑의 그리움 바쁘고 사랑가 가겠지요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흔적 사랑의 그리움 고음을 담고 사랑하게 했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어질 곡은요 요즘 박부윤씨 신목입니다 네 다음은 꿈 이어지겠습니다 나를 만난 당신의 사랑에 나를 부른 열 번지가 안 넘어가면 백번 천번 넘지길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사랑이란 마음도 이 세상이란 마음도 희로인한 믿음의 마음도 멋있게 키웠어 내 품에 안건가 당신 품에 안겨주고 싶어 나의 마음이 없어져 당신의 사랑에 남은 여 남은 여 당신의 사랑에 남은 여 남은 여 남은 여 남은 여 여 여 사랑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행동이란 믿음의 나무도 멋있게 키워서 내 품에 안고 가요 당신 품에 안겨주고 싶어 말하며 당신의 사람을 마음껏 말하며 당신의 사람을 마음껏 말하며 당신의 사람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열정적인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